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정부가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부정유통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선불카드를 싼값에 팔겠다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선불카드는 지자체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한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A씨는 50만원 상당의 카드를 30만원에 판매하려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본격적인 신청이 시작됐죠. 지급 취지에 맞게 잘 쓰여야 할 텐데요. 정부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에 나섭니다. 그렇다면 부정유통행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는 이른바 현금깡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맹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 그리고 결제할 때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현금깡을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토해내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거래를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맹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다면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면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맹점 등록 없이 업무를 하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많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에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이 같은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정부는 시도별로 지원금 사용 기한인 8월 31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궁금증 몇 가지 짚어봅니다. 요일제에 맞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1인 가구 빚이 4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확인된 금액은 37만 원 정도였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한 금액을 감안해 차감한 뒤 지급된 겁니다. 이 부분은 살고 있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죠. 다음 내용 보시죠. 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청할 때 화면이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눌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번복이 안 됐는데 관련 문의가 쇄도하자 정부가 신청 당일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이 잘못됐다면 카드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사용과 관련한 궁금증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제한 업종인 가령 백화점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차감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카드로 결제됩니다. 체크카드라면 포인트가 아닌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겠죠. 다만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의 경우 제한 업종 사용 후 2, 3일 뒤에 문자 통보됐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용 즉시 안내된다고 하네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본인의 전월 사용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과 할인 혜택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끝난 뒤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고 신청 후 하루에서 이틀 뒤 사용 가능일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